그러면 완전체로 먼저 인사 먼저 올릴까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V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1입니다. 제로페이스1. 제로페이스1. 이 6일차입니다. 데뷔 6일차예요. 그래서 신곡이 나왔다. 쇼케이스를 한번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다. 출발합니다. 엄청난 경쟁력이 뜨겁고. 자, 가요계의 시각 변동. 시각 변동. 제로페이스1. 음악 주세요. 레츠고. 레츠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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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이다, 8번공.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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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성공이야. 성공할 것 같아. 됐어. 와우. 왜 형이 성공이야. 대단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형, 멋지다. 멋지다, 멋져.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천원. 자리로 모십니다. 멋지다. 보여. 나 이거 좋아. 재밌어. 주세요. 주세요. 지금부터 다 하늘 위로 함성 발사. 이 노래는 이 만화의 네모이다. 김큐빈. 김큐빈. 네모이다. 김큐빈. 큐빈. 이 노래는 이 만화의 엔딩송이다. 오. 맞아, 맞아. 해 내는 건가? 천사비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 춤 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춤 하시는 분들. 레츠고. 다 도와주네. 다 알아. 다 도와주네. 다 알아. 뭘 어떻게 알아. 우와. 야. 그냥 안다고? 키가 4명이야. 우와. 이 노래 어떻게 알아. 우와. 그냥 안다고? 키가 4명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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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기립박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3점 슛. 손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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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여기서 한번 먹고. 카메라 한번 보고. 청량한 표정 한 번만. 그렇지? 네. CF처럼. 김 씨. 딱 먹고. 같이 먹을래까지. 대상 같이 먹을래? 같이 먹을래? 오케이. 레디. 잘해야 한다. 애교 턴 늘어. 레디. 자, 롤. 준비됐죠? 자, 뒤에 스텝 누구야? 레디. 액션. 컷. 두 컷. 미니카 찍겠지? 야, 야. 너무 쎄. 이거 꽉쩍 올리는 건데. 오, 맛있다. 어머, 치아가 강강해. 람이 아닌가 봐. 그래도 건시네. 건시네.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배드키즈. 귀빵맹이. 우리 맞출 수 있다. 가로쓰기를 할 거 없는 강남 오빠들. 배너 있어요. 알고 보니 네모도 있어요. 나래. 가로쓰기를 할 거 없는 강남 오빠들. 알고 보니 애도 있어요. 그렇지. 진짜요? 진짜요? 실패. 알고 보니 자가 아파트도 있어요. 실패.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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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잖아, 길잖아. 서빙. 알고 보니 초등학생 애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나쁜 색. 이건 드라마, 막장 드라마죠?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노래에 맞춰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여기서 귀빵맹이 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될지. 자, 정답입니다. 어휴. 보여줘, 보여줘. 잘한다. 잘한다. 기빵맹이. 성공. 잘하나. 인사도 되게 잘 어울린다.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어깨, 어깨 결리죠? 어깨, 어깨. 빨리 어깨 돌려드려. 자, 여기서 한빈까지 먹게 됩니다. 한빈까지 먹게 되고. 아니, 아예 놀토 멤버는 가네키는 안 맞힐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너무 빨라, 여기가. 게임 체인지. 아, 아직 안 체인지예요. 안 체인지예요. 오케이. 자, 다음 가사. 5번. 자,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모어 카페인. 오려면 5등가. 암호는 네모. 카페인? 아, 잠깐만. 나래. 나래. 밤새 놀아보자. 암호는 결 누르고 7, 8, 9. 나이스, 그만, 그만. 나이스, 그만, 그만, 그만. 나이스, 그만, 그만, 그만. 자기 집. 자기 진짜 누난의 집. 나래바 번호를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내려야지. 뭘 내려야지. 아니, 한 번 그래도. 그냥. 거룩. 거룩.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모어 카페인. 오려면 5등가. 암호는 4885. 연기 쪽에 욕심이 있네. 진짜 욕심이 있네. 연기 쪽에 욕심이 있어. 4885. 4885. 정답. 원주민. 암호는 뭐 2580? 2580?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시사 프로그램. 암호. 그걸로 암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공개하면 어떡해. 그래요. 우리 집도. 여러분, 숫자는 아닙니다. 올드한 암호예요. 암호는? 문 열 때 뭐. 뭐지? 암호는?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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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너무 고소하지.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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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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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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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라. 어떻게. 조옥. grass. 너무 좋아요! 이게 막 그 대! 성공입니다! 성공! 장미를 2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 vs 비권 5! 발차기 왜 했는지 물어봐지면 안돼! 갑자기 김장훈 형님 발차기를.. 장훈 형님 발차기.. 자 지웅! 발차기 갑자기 왜 한 거예요? 발차기!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하시면 돼요. 게임 첸즈합니다! 보여요..주세요. 목에 팔. 목에 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신조어. 목에 팔. 지웅. 모기가 계속 팔에 붙어. 갑자기요? 진짜? 어, 나 느낌 왔어. 나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정답. 원주민. 아니, 동현. 목이. 아니야, 그쪽 아냐. 목이 시계팔찌. 어, 뭐래? 팔찌잖아. 목이 시계팔찌.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모기 쫓는 거.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정답. 아닙니다. 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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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어. 모임 있었는데 개주가 팔아를 갖고 튀었잖아. 대단하다. 저기, 사랑까지 온 얘기예요? 예, 예. 신발.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 힌트. 힌트. 행구. 1,895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레. 116만. 오케이. 어? 자산이야, 자산? 붐. 2, 2만. 왜 이렇게 적어? 많이 해 주시고요. 붐 2만. 됐다. 유진. 유진. 모둠 계정 팔로우. 아, 맞나? 초현삼입니다. 유진. 헤이, 헤이. 내가 몰라, 이 노래. 그러니까 물은 기능을 몰라. 그러니까 물은 기능을 몰라. 내가 몰라, 이 노래. 그러니까 물은 기능을 몰라. 내가 몰라, 이 노래. 정답. 이야, 감명하네. 문제. 남아고. 뭡니까? 남아고. 옛날 것 같은데? 옛날 느낌이야, 이거. 남아고. 구주워. 그래, 옛날 느낌이야. 매튜. 남아스테 아저씨 공기? 이거 뭐. 놀라요. 무슨 말이잖아. 놀라요. 한 번에 더 좋아해요. 남아스테 아저씨. 남아서 공부한다. 85%. 오! 저거 다 했네. 자. 헉. 남자가 아이이지만 공개하지 않아요. 제로. 완전 제로 베이스. 공개하지 않아요. 실패. 뒤를 살짝 바꿔봐요. 뒤만 살짝 바꿔봐요. 정답. 매튜. 아, 아니네. 잠시만요. 남은 공부. 아니네. 잠시만 아저씨.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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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과 매튜 라이벌입니다. 동현과 매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매치. 남아서 공부 좀 해. 실패. 매튜. 한 글자만 바꾸세요. 한 글자만 바꿔. 매튜. 남아서 공부 해. 우우. 리키. 남아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아, 공부 안 해? 그럼 뭐 해? 실패. 남아서 공부 네모 해. 리키. 리키. 남아서 공부 왜 해? 지우. 지우. 왜 해? 한 글자 바꿨는데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네. 남아서 공부 안 해. 남아서 공부 왜 해? 이게 뭐야? 빨리, 빨리. 뭐지, 이게 뭐지? 가사 뭐예요? 지우. 남아, 지우. 남아, 남아서 공부나 해?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이 것 때문에 다 얘기했어. 지우. 해. 나, 나. 나. 이거 뭐야? 유진이, 보지 마. 어유. 쓰리 포!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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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기자가, 기자가. 지금 뭐 기린버스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기야. 이거 뭐 계속 바뀌네. 마이스 투. 뭐요? 뭘 고기를 소요. 주세요. 샵의 텔미텔미. 정말 내가 내게 이러면 안 되지 내 뭐 그녀와 날 오가다니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내가 내게 이러면 안 되지 한 해! 한 해! 이거 듣고 한 해가 딱 앞에서 불러준 거 듣고 한 해가 뭐지? 못생긴 그녀와 날 오가다니 아! 그건 아니야 실패! 아니야? 정말 내게 이러면 안 되지 따라 따라 그녀와 날 오가다니 아니 왜 그분만 안 불러요 뭐지? 뭐야?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네 글자 줄마고 이런 거 아니야 줄마고 줄마고 그녀가... 내가 맞춘다는데 이거는? 나래 왔다 갔다 그녀와 날 오가다니 그쪽 결입니다 왔다 갔다 결입니다 왔다 갔다 를 다른 표현으로 왔다 갔다 다른 표현 와리가리 매튜! 왔다 갔다 다른 표현 매튜! 와리가리? 왕 좋은 거 가르쳤다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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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레! 태레! 이러면 안 되지 오락가락 그녀와 날 오가다니 와리가리! 와리가리! 최현남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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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 보여줘 고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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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렇지! 당황하지 마요!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태미! 태미! 호! 호! 재밌다! 재밌는 친구야! 잘 합격이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정답! 너들이 게임으로 오세요! 저 스텝은 저 때 시대 스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야 골반을 많이 빼네요! 우리 엄마랑 비슷했어! 다음! 이제는 먹자! 김동현 하호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 무슨 연관성이야? 진짜요? 연관성이 뭐야? 더운 거야 뭐야? 없는데? 보여! 아무리 봐도 없는데? 몰라요! 몰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몰라요! 하호가 진짜 좋아하는 그건데! 그렇지! 봤죠! 이거 봤죠! 하호 봤죠! 이 드라마 봤죠!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어떻게 해! 그걸 맞춰야지! 이 드라마 맨날 봤다면서요! 연인분이! 자신 없는 나라는 개절? 개가 두 번 반복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개계절입니까? 정확히! 개절! 정답! 나오세요! 어? 라이브? 동현이 형도 이 노래 안 돼요! 동현이 형도! 나오세요! 노래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자! 에일리 원입니다! 에일리 원! 에일리 원! 팀 이름은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팀 안에서 코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저 비주얼 라인이요! 비주얼! 저도 비주얼! October 비주얼!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에일리 원 비주얼! evaluations! 에일리 원! 모네 Ciao! 에일리 원! 에일리 원입니다! 에일리 원의 무대입니다! 음악! 터락 주세요! 첫 주먹에 너에게 가겠다! 첫 주먹에 K요로 가겠다 에 trusting hats.. KKO로 가겠다. KKO로 가겠다. KKO로 가겠다. 골프의 에일리언. 잘하네. 너무 잘하시네.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보자. 계속 불러줘. 멜로디. 이게 내 목표잖아.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웃읍게 질투더. 웃읍게 질투더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어른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너무 잘해. 끝났어. 성공. 한 번 치즈 하고 싶었어요. 다음 문제. 이쪽은 우리가 세. 오빠. 이건 약간 요즘 느낌이야. 카뿜 리. 리 카뿜. 카뿜 리.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동네 이름. 동네 이름 아니에요. 무슨 리? 한빈 씨랑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요. 탱구 눈치셨어요. 정답. 매튜. 카리스마 뿜뿜 리더. 최선답입니다. 나 진짜 몰랐는데. 어? 리더요? 이건 알아.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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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오세요. 오세요. 네. 뒤에 슈퍼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뭐예요? 스웨프 해도 되나요? 광고요? 응. 저 혹시 누나랑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 CF1. 아, 나래랑 CF1 한번 해보고 싶대. 괜찮지. 여름다, 웬일이야. 결이 다른데? 지금 시나리오가 학교가 끝났어요. 어, 시나리오도 짰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재밌어. 보복이 독특하네. 누가 학교에서 보지? 오케이, 좋았어. 저게 뭐냐면 세 개 맥주 그거 먹는 거야. 맥주 별로. 맥주 별로. 아니, 가방 가방. 라거, 라거랑 이렇게 해서 좀 맥주.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학교 끝나고 오는 거예요. 자, 레디. 진짜 영심이 같아. 액션. 누나. 엄청 덥지? 그리고 지금. 같이 마실래요? 한 번, 한 번 먹고 줬어. 한 번, 한 번 먹고 줬어. 가방에서 빨대 더 있잖아요. 가방에서 빨대 더 있잖아요. 아, 있네. 그래, 가방.